CEC는 신병우 선수가 나왔습니다. 다음 패스. SK는 속공 득점이 나와야 되는 팀이거든요. 좀 신바람이 나야 돼요. 또 석점도 들어가야 되고요. 최성원의 석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2대성. 스비를 뛰어놓고 외곽으로 갈라줍니다. 한정원의 석점 실패. 리바운드는 에런 헤이즈. 에런 헤이즈가 직접 밀고 들어갑니다. 스페인보브 이후에 에런 헤이즈 외곽 닿았어요. 왼쪽 코너 석점. 재성원 선수도 한계를 성공시켰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헤이즈 선수의 또 좋은 패스가 있었고요. 이제 점수 호차는 10점 차가 되어있습니다. 에런 헤이즈의 A패스. 그리고 최성원의 석점. 점수 호차를 벌려나가기 시작하는 서울 SK입니다. 선수들의 표정에 어떤 확신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SK 선수들이 석점을 많이 시도하진 않지만 오늘은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최성원의 석점까지. 은경은 감독도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 적군 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대 33. 좌중간 석점. 정확합니다. 그거보세요. 그니까. KCG의 지오방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좀 더 팀의 우선시한 그런 선수들의 공격 선택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의 작전이에요. 팬턴이 원활하게 돌아갔습니다. 최성원의 석점. 이렇게 성공이 되면 감독이의 공격하면 이런 미소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KCC 공격. 라거나. 자. 막혔어요. 볼 뺏깁니다. 네. 너무 어이없이 트랩을 당했고. 수폼 선택합니다. 레이업 득점. 터러버가 나오네요. 자. 이제 샷플랍.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공 나가지 않았습니다. 외곽으로 가로채기 성공. 자. 그리고 몸을 날리면서 공 지켜냅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미날레를 장식합니다. 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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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